대표삼겹살 대표삼겹살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오 허구완나? 네 그러나 손이 안삐주라 나 오랜만에 새끼 먹는다 우리 어저께 아침에 우삼겹살 계속 먹는다 안녕 서부야 대박집입니다 대박집 맛있네 응? 맛있어 맛있어 어 대표에서 나온 노랬다 좋지? 어 좀 낮아달랬네 맛있겠다 맛있겠지? 응 대박집 최인입니다 어 군대장은 생산식이 고치지 응 손이도 어제 덮게 들어갔네 그저께도 들어갖고 어제도 들어갖고 아 덮게 진짜 웬만하면 안 들어갖다 그래서 다 받아나왔지 오늘도 몇 사람 나왔지 이 시간에 고기 구워야지 약오르잖아 어? 어 맛있지? 이 시간에 먹으면 살 안 찐다 아이가 먹고 앉아야지 아이가 한잔해라 응 아이가 한잔해란다 아이가 한잔해란다 아이가 한잔해란다 사장님 소주 한평하고 삼겹살 3인분 좀 넣어주세요 네 잘 봐두라 영상 없을거다 어 잘 봐두라 우리 펄그라스 귀엽게 생긴다 우리 펄그라스 귀엽게 생긴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조방 앞에 네 그 친구 영화에서 보면은 장동건 고마이라 마이 무 따이가 그 자리가 예 제 고향입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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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아 우리 또 토마스 동생 아이가 친구하고 같이 대패 먹고 있습니다 아니 삼겹살 말고 대패 우리 이 톱밥 같은 대패 우리 톱밥 같은 대패 아이가 삼겹살 아이지 대패 아우 잘한다 여기는 이제 대박집 대박집 남은 파즈렉에 넣어줘야 되거든 양념 넣고 잘한다 우리 버그라 잘한다 ANE 하고 있다 아이가 한 대 맞을래 각목으로 자 왔다 감사합니다 고장님 혹시 양산감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구독 좀 눌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구독 누리 준답니다 원래 대표는 원래 전국으로 유명한 집인데 예 또 대표하면 범호의 대표집 아닙니까 예 범호의 대박집 중부동이 오래됐는데 그래도 대박집은 퀄리티가 좋고 예 이런 집은 예 맛있지 가면 펜배지님 맛이 없겠나 이게 맛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게 또 맛있게 먹냐면 상추를 다 싸가지고 먹으면 더 얕울이거든 고기가 있거든 이래갖고 이제 된장 조금 말아가 된장국 조금 말아가 된장국 조금 말아가 깨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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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깨닫고 깨닫고 아 저도 이 건 그러니까 안 뜯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토마스 동생 5천만원 갚은 5천만원 감사합니다